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대박... 너무 배고파 삼계탕은 진짜 삼계 닭다리 닭다리랑 전복이 들어있어요 야채도 살짝만 넣어야 되거든요 요런거 차라리 살짝 넣어서 먹을때 종류별로 요거는 홍탕용 여기가 예전에 지드름도 왔었대요 내 심정에 색깔은 레드이신 분 저는 이제 레드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 창자야 홍탕 진짜 중국이니까 사천성이 제가 저 진짜 사천성 오 봐봤다 정국말 거기서 오리지널 22, 20살에 한국이 그거 안 들어왔을때 왜 기억하냐면 진짜 그게 달라요 일반 허그집에서의 끝 맛의 향칭 맛이랑 완전히 달라요 나 흥분했네 그 맛이 느껴졌어요 사천성에 무슨 맛이지 야채를 금방금방 빼놓은 양치 아니면 다 흡수해가지고 매워요 이것도 엄청 건강했는데 혀가 아니라 오리장장 그냥 면같다 면 오리탕도 내 스타일이다 엄청 꼬득꼬득하다 여기는 이거지 연쾌지 아 와 맛있다. 요즘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먹을 때 먹어도 돼요. 옆에는 여기 똥냥콩탕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토마토탕으로. 여기가 홍탕만화가 대표여서 이건 꼭 드셔야 돼요. 왜냐면 매운데 계속 땡길 수 있어요. 하나씩 살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삼기 이거 엄청 맛있다. 삼기 이거 엄청 맛있다. 홍탕 무조건 먹다가 그러면 핫뜨거 뜨거 뜨거 그러면 삼기 먹고 토마토 먹고. 뼈는 수집으니까 침묵을 미리 넣어놓고 오늘 침묵이 너무 맛있다. 장수하라고 장수. 오늘 너무 뭔가 다그진 기분이네. 뭔가 무슨 이게 인테리어 때문인지 왕족이 무슨 그거 같네. 여기 있다. 쌍게 쌍게. 물리창자가 잘 있나요? 근데 물리창자가 이렇게 꼬독꼬독한가봐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저희도 너무 맛있어. 저희도 너무 맛있어. 저희도 너무 맛있어. 저희도 너무 맛있어. 2024년이 되니까 너에게 남아있는 거라고. 이 강냉이. 튼튼한 강냉이. 주욕본. 마늘 다진 건 듬뿍 넣어야 돼요. 올해에도 이 주둥이는 먹을 때밖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 사실 이런 놈에는 잘 못 만들거든요. 소스를. 근데 여기는 다 써져 있어서 좋다. 젠장 것들도 너무 맛있는데 한 번도 너무 맛있다. cut. step. 계루. 청양倫 핏고만 다진 들어가세요. 여기에도 창자로 숨겨놨지 우와 엄청 거덕거덕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14년 첫 강남 진출 고기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 돼서 와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23년이 끝나버렸네 젯살도 홍탕 중국 거기를 지리부니 가셨다고 여기가 강남인화점인데 진짜 그때 우리 나라엔 먹어집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중국인 거리인가 중국인 물건 파는 곳에 가서 이 탕을 팩으로 팔아요 구척 기름이잖아요 굳은 기름을 팔아서 그걸 넣고 끓여서 집에서 해먹는다고요 그때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잔인화를 당기에는 너무 스몰하다 지금도 막 고기 부위돼서는 모르는데 부채는 그렇게 없어요 부채, 부채살, 얇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돌아렸나 봐요 오늘 여러분이 돌아버렸나 봐요 오늘 여러분이 돌아버렸나 봐요 이 영상을 캡처에서 가시면 할인을 해드립니다 제가 꼴보기 싫더라도 캡처를 꼭 해가세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예쁜 것만 해가주세요 돌아버렸나 봐요. 이 영상을 캡처해서 가시면 할인을 해드립니다. 제가 꼴보기 싫으시더라도 캡처를 꼭 해가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에 이쁜 것만 해가주세요. 이 모습 캡처해서? 사실 이 모습이 아니어도 아무거나 캡처해서 보여주시면 할인. 오 두 대만 주셨구나. 이 힘 많이 먹으라고. 우리 사이 이대로. 24년의 영띠. 맛있다. 오랜만에 고정주를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핑도네. 선지. 선지도 넣어먹는 거야? 선지 먹어야겠다. 선지. 피. 나 피 좋아요. 약간 혓바닥 같아. 근데 소고기라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먹어도 맛있네. 오. 오. 고소한데? 어머. 이것도 넣어먹는 거야. 네. 네. 근데 맛있다. 뭐야. 뭐야. 약간 구미어대인 것 같아. 시퍼로 그냥 먹어봐. 이거 너 어떻게 넣어먹어? 나는 구멍을 먹어봤는데. 잃어버렸어. 어떡해. 없어. 어떡해. 없어. 우와. 나 약간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 미안해. 이런 미안함 쪼긴. 아휴. 이게 한술 더 먹으면 애들은 가. 애들은 뭘 어떻게 알아. 이 맛을 어떻게 알아. 어머. 우와. 더 익히자.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행적 강남철 팝송이 써지. 팝송 맞나? 겉바속촉. 겉은 이것고. 안에는. 약간. 이러는 거지. 소개팅을 여기서 하는 거지. 소개팅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수줍게. 선지 않아요. 이렇게 시키는 거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시키는 거지. 너무 맛있는데. 우와. 너무 맛있는데. 우와. 미딥. 미딥.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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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이 하나의 욕구라도 남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거다. I'm so mad. 그 선지국에 있는 선지보다 훨씬. 왜 부드럽지? 누나. 내 피가 되라. 아. 이거 이맛박으로 깨야 되는데. 그렇다네. 어머. 이렇게 술이. 잘 들어가야지. 나 원래 못 먹는데. 몰라. 나 오늘 취할 거야. 아. 반죄. 또 도전. 오리요. 갑니다. 아. 브라블라블라. 브라블라블라. 그럴 수도 없죠. 아. 너무 창피한 게. 저. 메뉴. 이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를 빼먹은 거여서. 어떤 이제. 구독자 분이셨는데. 모셨는데. 어. 이거는 뭐예요. 해서. 아. 이거요. 아. 두 개 정도를 빼먹은 거여서.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안에 크림치즈가 있구여. 이거. 스트로베리 크림치즈 케이크여. 이런 거. 이렇게. 쿠케버거 케이크라고. 구독자 분들이야. 하하하하. 왜 이러지. 너무 좀 귀여운 것 같아. 어. 우와. 크하하아. Photoshop Options The 먹어봐요. 네. 그리고. 이거 약간. 오뎅. 오뎅 뼈 느낌이다. 오뎅 뼈. 약간은 마법손 이ա Kä negócio. 오랜만에. 이 꽈르래되는 기분. ни Just注意 안 할거예요. 나 사실은 카메라도 각도도 저는 약간 판타스틱한 걸 원하기 때문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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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이 카메라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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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잖아요 바꿀 시간이 없어요 지금 깔라돼야 돼 나는 토마토 맛있더라고요 토마토가 이목구벨 와 이거지 어머 이게 두 단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네요 어머 이게 우리 혀 우리 쇳바닥 이게 뼈야? 뼈가 있어 어머 미안해 어머 미안해 하나씩 이모 지금 바쁘거든 치워야 돼 근데 여기는 다 이게 소스가 없어도 그냥 먹어도 본연의 맛을 뜨거워 아 뜨거워 식혀야겠다 아 뭐올라 했지 까먹었지 내가 뭐올라 했더라 뭐올라 했지 여기는 은근히 끝까지 아파 아 팔 날도 땀아 자고 나서 프리스 빈 마 베이비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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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는거지 아 뜨거워 끽끽 병아리 마라가라가 좋아 갖춰 우리 아미가 좋아 갖춰 약간 황부같은 목소리 되는거 같아요 쫄깃한 고기같은데 토마토탕 삼기탕 크로스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어 짠 오늘 밤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진짜 뭔가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한번 공주가 아니라 왕비가 된 느낌 여기 너무 예뻐요 지금 내 눈이 핑톤에 핑톤 기네 조준 잘하네 이게 소스지 나는 잊지 않았어요 이 소스의 품으로 숨 쉴때마다 우리 우리 2024년 우리 찹찹이들도 원하는 거 모두 이러시고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지찹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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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